앤과 함께 가보려 합니다. 언제나 옹차게 뛰어갑니다. 장기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열도 잘해집니다. 그럼 경파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급할 일이 없으니 천천히 가겠습니다. 엔진은 도말, 배기엠은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크로즈 모드. 조금 따분합니다. 이제 출구이니 힘차게 나가보겠습니다. 캠핑장은 웅천 발봉산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바 캠핑을 해보는데 세팅해야 하는 장비들이 너무 많네요. 무려 두 달간의 세팅을 거쳐 1월에 들어서야 편안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바 캠핑이라도 항상 바를 체크와 방문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용 중인 캠핑장은 크리스마 넘치는 사장님이 계셔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럼 저의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거실과 취침 텐트로 나누어 장백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깐의 세팅을 마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심해서 붕농도 때려보겠습니다. 각종 전구를 체크도 해줍니다. 취침 텐트를 따뜻하게 해줄 난로도 들고 쾌적하게 잘 수 있게 세팅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달 만에 세팅을 끝낸 모습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여자친구가 퇴근하기에 픽업하러 갑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전에 시간이 많아 낮에 와도 되지만 여친은 퇴근 후 전철을 타고 캠핑장으로 옵니다. 여유부리다 도착시간이 늦을 것 같아 조금 빨리 가봅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에 도착하는지라 놀진 못하고 아침 늦어막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커피를 마십니다. 다행히 늦은 저녁에 도착합니다. 다행히 늦은 저녁에 도착합니다. 커피를 내릴 때 펜트 안으로 향이 풍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사온 호두과자도 같이 먹어봅니다. 호두과자를 구우면 텐트 아닌 역에서 나는 빵 향기가 납니다. 남는 시간엔 멍도 때리고 이런 놀이도 즐깁니다. 킹거게임이 재밌긴 한데 너무 시끄러운 아재만 잠깐 합니다. 3대를 모아보겠다고 여기저기 견과류를 뿌려주는 여친 3통 맞는다니깐 3대 밥 줬으니 저희도 먹겠습니다. 난로에 새 기름이 다 떨어져 주유소에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이는 이강이 웅천강인데 지난주 까분다고 쿠란도 스포츠로 들어왔다가 빠져서 보험사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서른이 답은 아니더군요. 취미인 캠핑과 업무의 특성상 오버랜딩 차량에 관심이 생겼는데 재밌어 보여 이 녀석으로 따라해봤지만 역시 상황에 맞는 타이어도 아닌 상태로 혼자서 까불면 안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다른 장박팀들은 강가라 편의시설 근처로 자리를 잡아서 빅좀 넓은 공간 친구 부부를 이웃으로 두고 조용히 이용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여친이 강가루를 뿌려둔 덕분인지 아침부터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캠핑은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가봅니다. 다음 캠핑은 일찍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핑은 일찍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핑은 일찍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